연휴 동안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항 분위기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백혜영 기자, 공항이 좀 북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네, 제가 오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출국 소속을 받으려는 여행객들이 한결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공항공사 직원들도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절 문화행사를 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한가위 전통춤 같은 공연도 다시 열렸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도 정책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고 가족끼리도 해외에 안 간지도 거의 3년이 넘었더라고요. 전 이미 여행의 시작이에요. 공항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바뀐 게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PCR 검사 안 받고 와도 되는 거죠? 네, 지난 3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코로나 검사를 현지에서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객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루에 얼마나 공항을 많이 이용할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인천공항 측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평균 약 5만 9천 명이 공항을 찾는 건데요. 작년 추석 때는 9천 명이 안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5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공항 이용객 숫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했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백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mareру Evera 대체국제공항에서 백희 완전자 부활이ί 감사합니다.